우리 딸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랬을 때 엄마, 왜 사람들이 엄마를 다 알아? 엄마한테 다 아는 척을 해? 내가 덧니가 있었다는 것도 다 기억하고 그 덧니가 없어진 것도 다 있어 내가 시집간 것도 알고, 다 나를 알고 약간 친척들 같지 않아 다? 애도 부끄러워라 우리가 얼마나 응원을 했는데 내가 배구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보다 정말 안 봐주시고 이러는데 진짜 같나? 이거 마피아를 하실 분 다? 내가 해줄게요